오케이 혜원이 복하 1회 22입니다 그래서? 허니 허니 쓰는 법은 뭐죠? H-O-N-K-E-Y 헌키 같은데 이건 헌키 아 그러네? 헌니인데? 허니 헌니 아 키가 없는데? 이렇게 해야지 허니가 되겠죠 헌키가 아니고요 네 파니 네 파니 오케이 EY가 E 된다는 거 연습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 허니를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 어 그렇죠 파니 오케이 이제 점점 아는 게 쌓일 거예요 계속해서 키 키 쓰기 K-E-Y 그렇지 EY가 또 뭐 되고 있다? E가 되고 있죠 키 키 그 다음에 계속했어 T T 쓰기 T-E-A 그렇지 E-A는 뭐? 한 적 있죠? E-A는 뭐? E-A 중에서 E가 되고 있네요 T T T T 또 어쨌든 지금 두 가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EY도 E 될 수 있고 E-A도 E 될 수 있다는 거 모아놓은 복화예요 오케이 계속했어 E-A E-A T T E-A가 또 뭐 되고 있어요 E 그래서 합쳐서 M-E-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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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-E-A-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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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-E-A-A-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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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라는 하다씨에요. 바다가 아니고 아까 걔는 보다 였어요. 얘가 왜 터치가 안되지 갑자기? 계속해서 leave 오늘 헷갈리는거 많은데 잘 구분하고 있네요. 다음 녀석 donkey d o n k e y 여기는 n k 도 있고 e y 도 있네요. n k 는 뭐라 했죠? e y 는 뭐? e donkey donkey e green g r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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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가 두개 있어요. e e e가 두개 있네요. ok ok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. monkey monkey m o n k e y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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